오늘도 맑고 포근한 봄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파란 하늘에 상쾌한 공기까지, 덜 나위 없이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강한 동풍이 불어들면서 선선하겠는데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의 평균 풍속은 시속 25에서 45km에 달하겠고, 순간적으로는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비구름도 살짝 지나겠습니다. 울진과 울릉도 독도에서는 내일 새벽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요. 포항과 경주 영덕에서는 오전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1mm 내외로 적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는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4도에서 8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1도에서 14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내일 오전까지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7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울릉도 10도, 독도 9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2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오후에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모처럼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비교적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